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입국 당국에 조사를 받습니다.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늘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. 조 전 부사장은 어머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민특수조사대는 곧 이명희 이사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. 고맙습니다.